반갑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자리 함께하는 자리에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웃자마 내들 곱자마 기회를 한 번뿐이야 거기엔 소박하고 대사는 일이지만 당신 하나쯤 회복하게 할 수 있어 멋진 옷에 좋은 자리까지는 이슬에게 열한 하자네 속입관적 남자 그지 끝은 그 사람도 그지 끝은 그 어디나 마음 하나로 당신만을 기다리게 되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상 망설이지만 꾸미기 싫어하고 빨시는 서툴게만 당신 하나쯤 행복하게 할 수 있어 뱅지깃한 강목에 서툴게 서툴게만 불편통이 소리가 크지 속이 꽂은 남자 99.9 사랑도 99.9 가지라는 맘아맘아 당신만을 기다리자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바람 조금만 남겨 그 짓궂은 사랑도 그 짓궂은 가지라는 마음 하나를 당신만을 기다리자네 아우 멋있습니다 그 사람 찾으러 가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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